OK. Markham Huffington Post No. 73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굉장히 조금 무거운 주제였죠. 사건 소식이었는데 오늘 좀 가볍고 우리 주변적 스토리를 잡아봤습니다. 주제가 Shoppers, Lululemon, Canadian Tire are Canada's biggest retail brands가 되었죠. Shoppers, 다 들어본 상표들 있죠. Lululemon, Canadian Tire 이 세 가지가 캐나다의 가장 큰 소매 브랜드이다 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한번 처리해 보겠습니다. Retail, 소매점이죠. Walmart 같은 이런 소매점을 Retail Shop 혹은 Retailer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씩 보죠. Shoppers struck mark to narrowly etch it out to Lululemon as Canada's largest retail brand in the latest survey from us research firm inner brand가 되었습니다. Shoppers struck mark to 아주 근소하게 etch out 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 제일 먼저 딱 튀어나왔습니다. etch out 되었죠. 원래 etch라는 단어는 가장자리, 테두리, 끝머리를 의미하는 단어가 etch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etch가 어떤 좋은 의미로 발전하게 된 것은 일본식 영어의 영향을 받아서입니다. 일본 한문 중에서 첨단이라는 한문이 있습니다. 자를 첨자, 끝단자라고 하는 첨단이라는 한문이 있는데 중국식 한문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본식, 순일본식 한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첨단. 원래 일본 사람들이 외래어를 가지고 와서 조어를 만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죠. 영어도 섞어 넣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문 갖고 와서 자기들만의 이런 조어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첨단인데요. 이 첨단이라는 이 말 자체가 일본식, 일본이 미국을 맹공격할 때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그렇죠? 소니에부터 시작해서 소니가 미국을 공격했던 그 시기가 1980년대 중반에 콜럼비아 영화사도 이렇게 인수를 하게 되고요. 로크펠러 센터에 있는 많은 건물들을 인수하면서 일본의 정재계, 특히 비즈니스맨들이 많이 나가게 되었죠. 미국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두 가지를 가지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일본식의 영어를 가지고 나갔죠. Japanese, English, 한국 사람 같으면 콩글리시 같은 것들을 갖고 나갔고요. 그 다음에 스시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나가서 야만적인 음식, 날것의 음식이었던 것을 최고급 브랜드로 만들게 됩니다. 물론 그 뒤에는 이면에는 Japan Society라고 하는 민간의 어떤 아주 오랜 기간의 long-term의 플랜을 가지고 각국을 파고들었던 노력도 없지 않아 있었죠. 어쨌든 그 당시 때 일본식 영어가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일본식 영어가 정착이 됐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시가 이 첨단입니다. 첨단, 자를 첨 끝단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영어로 바꾼 것이 cut edge였어요. 자를 첨이니까 cut이고요. 끝단자니까 edge가 되었죠. 그래서 자를 첨 끝단자에서 cutting edge에서 즉 첨단인 의미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의 영어에서는 첨단이라고 하면 sophisticated 이런 표현들 high technology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어느 순간 cut edge라는 표현이 첨단이라는 의미로 자리잡게 됐던 것이죠. 계속 쓰다 보니까 어감이 괜찮죠. 그래서 전체 미국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게 되었던 어느의 사회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cutting edge는 지금도 지금 현재 북미 지역뿐만 아니라 전세계 영어권 국가에서 다 받아들여서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 되었습니다. cutting edge. cutting edge라는 표현이 훨씬 더 sophisticated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많이 질질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광고 문구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것이 cutting edge가 됩니다. cutting edge. 자 그러다 보니까 cutting edge에서 이 edge라는 단어가 점점 첨단, 좋고 세련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죠. 언어는 분화합니다. 점점점 언어가 더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언어의 분화성인데요. 하다 보니까 이 edge 뒤에다가 y를 붙여서 미국의 증권시장, 월스트리트에서 쓰기 시작한 것이죠. edge라는 형용사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주식이 등락에 fluctuate 되어서 등락폭이 아주 심할 때 edge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점점 가면 갈수록 이것이 아주 좋은 세련된, 첨단의 감각을 가진 이런 의미로 바뀌게 되었죠. 하지만 edge에는 그 반대의 의미도 존재합니다. 그 반대로서 아주 좋지 않은 경우도 edge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던 것이죠. 한국말로 봤을 때 요즘 만의 생활은 쩐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쩐다. 이 안에는 좋은 의미도 있고 좋지 않은 의미도 있겠죠. 아주 좋은 것도 쩐다. 그 반대도 쩐다죠. 그렇죠? 그처럼 영어에 이 edge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 뒤에 이 단어가 좀 더 분화합니다. edge out이라는 표현으로 바뀌면서 우세하다, 능가하다 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완전히 크게 우세한 것이 아니고요. 신승하다는 표현이 있죠. 근사한 차이로 이기다 라는 의미로서 edge out이라는 표현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샵버 스트로크 마트 narrowly edge it out lululemon, right? 아주 근소한 차이로 narrowly 하게 edge it out lululemon을 앞섰습니다. 무엇으로 써죠? as Canada's largest retail brand, 캐나다의 가장 큰 retail brand로서 in the last survey from research firm inner brand가 되었죠. research firm 이래였는데 data firm 이라는 단어는 단호한이라는 형용사 아니고요. 명사로서 회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research firm이니까 조사 회사인 inter-brand로부터의 지난 최근에 latest가 되었으니까 최근에 survey에서 캐나다에서 가장 큰 retail brand로서 lululemon을 제치고 신승을 하였다. 그렇죠?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edge 때문에 설명이 첫 문장에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다음 문장 넘어가겠습니다. In all, three Canadian retailers, shoppers, lululemon, and Canadian Tire made inter-brands list of the top 50 North American retail brands. In all 되었죠. 모두 다 합쳐서 전부, 혹은 도합, 혹은 결과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쳐서 놓고 보았을 때 three Canadian retailers, right? 세 군데의 Canadian retailers in shoppers와 lululemon과 Canadian Tire가 made inter-brands list, inter-brands가 만든 브랜드가 만든 the top 50 North American retail brands의 목록에 포함이 됐다는 것이네요. The winner once again was Walmart. 올해도 또다시 once again 했으니까 작년에도 승자였고 올해도 우승자는 was Walmart 되었습니다. At $130, $1.8 billion is the world's most valuable retail brand 가 되었네요. 가격을 나타낼 때 at이라는 전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얼마 얼마에 얼마 얼마로라는 의미가 되었을 때 항상 나오는 전사가 at과 for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는 언제든지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얼마 얼마의 가격에 뭐가 팔렸다, 가격에 이르렀다, 가격으로 뭐 팔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as나 right for를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it was sold at $100가 되면 그것이 100달러의 가격에 팔렸다는 겁니다. it was sold at $100. craigslist에 가끔씩 물건을 올리다 보면 lowballing 하는 아이들이 있죠. lowball 하면 아주 가격을 후려치려고 싸게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뭐 1,600불에 내놓았는데 1,200, 1,200불이면 사겠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이제 얼마에 팔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sold at $160, $1,600, right? 그래서 1,600불에 이미 벌써 팔렸어. 그럴 때도 sold at $1,600, right?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as라는 전사입니다. 그렇죠? I want to sell it for $100. 나는 그것을 팔고 싶다. $100에 팔고 싶다? at 대신에 for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얼마에 얼마, 얼마로가 됐을 때 전사 at과 for 여기 밑에 보면은 expression 쪽에 제가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it was sold at, I want to sell it for, right? 이 두 가지 표현을 입에 익히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131.8 billion, $1 billion가 10억이니까요. 10억 달러가 되는 거니까 약 1,310억, 뭐, 0.8억 달러에 It is the world's most valuable retail 브랜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Inner Brand estimates the shopper's name is worth about $3.1 billion가 되었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Inner Brand는 그 shopper's name을 얼마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3.1 billion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렇죠? 31억불이죠. 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Down 5% from last year survey. 작년의 서베로부터 5%가 다운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Love Loss bought shoppers last year. Love Loss는 작년에 shoppers을 사들였습니다. bought shoppers을 for 얼마 주고서 아까 말씀드렸죠? 얼마를 주고서 할 때 for at 두 개 서로 호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12.4 billion dollars. 그래서 작년에 약 120억입니까? 12.4 billion dollars를 주고 사들였습니다. 오케이. Love Loss가 훨씬 더 큰 규모를 가지고 있네요. Love Loss가 shoppers 보다는 Though of course that includes the pharmacy chains the physical assets and not just the brand. 자, 비록 of course 물론 that includes, right? 그 가격은 includes, 포함하고 있죠. The pharmacist, 그 pharmacy chain이라고 했죠? Shoppers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Shoppers chain에 physical assets, 물리적인 자산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Not just the brand. 그 브랜드만이 아니라 physical assets, 물리적 자산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이라든지 건물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12.4 billion dollars를 주고 사들였다는 것이겠죠. 124억불을 주고 사들였다는 것입니다. All three of the ranking Canadian retailers saw the value of their brands decline in the past year. All three of the ranking Canadian retailers. 자, 이 세계의 모든 랭킹에 올라있는 Canadian retailers, 캐나다 소매업자들은 saw the value of their brands decline. So가 지각동사죠. 뒤에 목적을 취하고 decline이라고 하는 원형 부정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브랜드의 가치가 decline하는 것을 목격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decline하면은 떨어지다 하강하다의 뜻이 되겠죠. In the past year, 작년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Evidently the result of the tough competition in Canada's market. 물론 그것은 evidently, 분명히의 뜻입니다. 분명하게 the result, 뭐의 결과일까요? The tough competition. 심한 경쟁 탓이겠죠. 경쟁의 결과입니다. 캐나다's market에서의 tough competition 때문입니다. 언제 이유로죠? Since the arrival of Target and other US retailers, Target과 다른 미국의 retailer들이 arrival, 도착한 이후에 캐나다 시장에서 벌어졌던 아주 힘든 tough competition의 결과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목격했겠죠. With Lululemon, there were other problems. Lululemon에게 있어서는 There were other problems. 다른 문제점들도 있었습니다. Namely 되었죠. 즉, 다시 말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Namely. Last year's controversy over to sheer yoga pants. 작년에 있었던 controversy, 논쟁, 논란, 의견 분분은 controversy라고 하죠. 뭐에 대한 어떤 논란이 있었습니까? Over to sheer yoga pants. Right? Sheer가 됐는데요. 속이 비치는의 뜻이 sheer가 됩니다. 그래서 too sheer가 됐으니까 속이 너무 많이 비치는 그 yoga pants. yoga pants에 대한 작년에 controversy 같은 다른 문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one hundred dollars 주고 산다 해서 불평이 굉장히 많았었죠. 밑에 유튜브 영상을 제가 제공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The fashion retailer suffered a year of turmoil. Turmoil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는데요. 소란이나 소요, 동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turmoil입니다. 그래서 그 fashion retailer는 1년간의 turmoil, 소란이나 동요를 겪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생을 했다는 것이죠. suffered. A much publicized product recall and attempted correction cause supply chain delays, late inventory, and quality complaints, inner brand says. 자, inner brand 쪽이 말하기를 A much publicized product recall 많이 알려진, publicized 되어졌던, 그렇죠? 너무 잘 알려진 product recall, 그 제품에 대한 recall과 An attempted correction, 의도적인 그것을 수정하려고 했던 시도죠. Attempted correction, 의도적인 교정, 의도적으로 그걸 뭔가 바로잡아 보려는 어떤 시도들 이런 것들이 cause the supply chain delays. Supply chain 하게 되면 공급망을 의미합니다. 공급망에 있어서 이 delays, right? 자, delay를 야기시켰고요. Late inventory, 늦은 재고 목록이 아니고요. 원래 재고 부족을 late inventory라고 합니다. 재고 부족을 또 야기시켰으며 And quality complaints 자, 그런 품질에 대한 불평, 불만을 만들어냈다라고 Interbrand says, Interbrand 쪽이 말합니다. Little Lemon saw its brand value decline 13% over the past year. Little Lemon 쪽에서는 지난 past year, 1년 동안에 걸쳐서 걸쳐서를 의미하는 전산은 over 되었죠. Over the last past year. 걸쳐서 13%에 해당하는 brand value, 브랜드 가치의 하락이죠. decline을 목격했습니다. To just more than 3 billion dollars. 그래서 결과적으로 얼마의 가치가 되었다. Brand value가 to 얼마의 가치가 된 것이죠. 그래서 목적 지점을 나타낼 때 to를 쓰죠. 그래서 얼마가 되었다는 겁니까? To just more than 3 billion dollars. 단지 약 30억 달러 조금 넘는 그러한 brand value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Interbrands estimate. 뭐에 의하면 그렇다는 겁니까? Interbrands의 estimate에 의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estimate라고 제가 발음하지 않았고요. Estimate이라고 발음했습니다. Ate로 끝나는 단어가 동사가 되면 mate처럼 Ate로 발음나지만은 만약에 형용사나 혹은 명사가 되면 estimate, it으로 발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Interbrands의 평가치에 의하자면 이렇게 되었으니까 평가치라고 하는 명사가 되었으니까 Interbrands estimate 이렇게 발음하셔야 되겠습니다. Graduate도 마찬가지죠. 졸업하다가 되면 graduate 하지만은 졸업생 혹은 졸업생의 혹은 아니면은 대학원의 라는 형용사나 명사가 되면은 graduate 라고 발음하죠. graduate school separate 분리하다 동사가 되잖아요. separate 하지만 분리된 하게 될 것 같으면 separate 이라고 발음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